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정말 아무 개념도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지율 떨어졌다고 석 달 만에 내치나 그러면서 마치 굉장히 본인이 소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꽤나 골치 아파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쇄신은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이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당연한 결과고요. 고집과 똘끼라는 비판까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도대체 뭐 했냐? 무능하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더니 이젠 국민이 내려오라고 하면 알아서 판단하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들을 생각은 없겠지만요. 이외로도 지금 펠로시 위장을 패싱해서 이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측에선 휴가 중에 펠로시 위장을 만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에 보이고 있고 이유로 언론에선 미국 서열 3위를 바람맞힌 윤석열 외교 무언칙, 무모함에 참사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뭐하고 있냐? 김건희 씨와 연극 관람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더더욱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저렇게 웃으면서 휴가 즐기고 있을 때입니까?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연극을 봤다는 건데요. 연극계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듣고 배우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연극계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죠? 저렇게 본인이 가서 사진 한 장 찍어주고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예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대통령실에선 가능하면 일 같은 건 덜하고 영화도 보고 그런다고 하는데 문제는 미국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의장을 대놓고 패싱해서 이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유승민 씨도 이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휴가 중이라 안 만난다는 건 이유가 될 수 없다. 연극 뒤풀이까지 하면서 안 만난다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렇게 꼬집은 거죠. 이후로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한심하단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넌 떠들어라. 난 그냥 왕노릇 하겠다. 그냥 즐길란다.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고요. 미국 의전 서열 3위가 직접 방한했는데 연극이나 보고 있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어젯밤 용산청사 설계감리 김건희 후원업체가 건진법사 관련 재단에 1억을 냈다는 단독 보도가 터졌는데요. 오마이뉴스 조선의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단독 보도를 계속해서 터뜨리고 있죠. 연민복지재단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희림이란 곳에서 건진과 관련된 사회복지재단에 무려 1억을 출연했던 건데요. 건진법사는 지난 대선 당시 그 논란에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했고 윤석열 후보의 어깨와 등을 툭툭 치면서 실세가 누구냐 이런 의구심까지 많이 불러일으킨 인물입니다. 최근 법사주의보까지 발령됐었죠. 김건희의 영향력과는 별개라고 해명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납득한다는 반응은 거의 안 보이고요. 수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죠. 연민복지재단에 얽혀있는 멤버들이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고요. 이에 대해서도 역시나 많은 시민들은 해명을 납득할 수가 없고 이 나라가 통째로 사이비 무속인에게 넘어가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대통령실 인사대정자도 과거 김건희 10년 지기와 행사활동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기정 전 YTN 디지털센터 국장이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내정됐는데 김건희의 관계자가 할 동안 행사에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 강신업, 김양령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논란이 됐었는데 밑에 보시면 이기정이라는 이름까지 들어가 있죠. 지금은 참고로 삭제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봐줄래야 봐줄 수 없다는 반응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건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표절 안이라던 국민대가 회의록 제출 명령엔 불응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네요.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안 따르고 있다는 건데 국민대의 신뢰는 계속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교육부는 이번 논문 제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대 판정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니 재학생들의 비판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8월 국민대는 죽은 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러니 박순회를 교육부 장관에 앉힌 이유를 알겠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다 무너지는구나.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게 나라냐. 이런 비판까지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가을 청년들의 분노에 함께 대화하고 고민하면서 해결하자. 이런 사설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뭐 하자는 거죠? 이유로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은 윤석열 가족, 측근 방어팀이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장모 법률대리인이 법률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제보사주 프레임 만든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법률비서관실에 있고 주진우 비서관은 경선 캠프 때부터 김건희, 윤석열 장모 대응에 나서왔죠. 이에 대해서 역시나 사적 관계로 채용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에 보이고 있는데 이미 많은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황당한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간략하게 계속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